김정은 동아리를 정해볼 거예요 야 옷 똑바로 입으라 얘들아 뭐해? 와 진짜 레전드인데? 니키야 여기 봐 난 천사니까 와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두 개 뭐야 두 개다 이러면 어떡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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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꼬 이거 엉꼬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좀 크다 이 판 크다 이 판 크다 이 판 크다 가자 나도 집중한다 나 날 때까지 지켜봤어 그냥 한 번 섞자 오케이 이거 반 크다 반 크다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이거 먹으면 잠깐만요 이거 먹으면 잠깐만요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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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우후후후후후후 팔감도 안 받으셨어요 짚으면 안 돼 짚으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잘한다 오케이 나 이번에 지금 막판인데? 자 이번에 끝냅시다 여러분 헉 갈게요 여기서 안 끝내면 돼 뭐이야 너 어떡합성이야 나 이렇게 집중해 맨날 야구게임한 보람이 있어야지.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와, 이 판 크다. 오, 나 끝났는데? 이거 계속 할 수 있어. 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나 블루베리 4개 기억해야 돼. 블루베리 4개. 흠 빠짐! 나이스! 정답! Yeah. Yeah, Let's go. 와 근데 난 면 경기다 진짜. 나이스! 정답! 네, 아저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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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어떻게 치워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저희 칩이 없는데요? 네. 칩이 없어. 우리 왜 이렇게 부자야, 근데. 몇 개인지 세우자. 지금 보니까. 그냥 감자 칩이나 좀 주세요. 밥이나 먹으면. 저 먼저 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아아. 네? 생각 외교라 사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 같아. 아아. 아싸. 안녕하세요. 제이 형은 다 쉽게 있는 데로 갔겠죠? 여기요? 네? 우선 같은 팀이 들어왔으면 나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여기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올 거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저 갈까요? 저 갈게요. 아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봐 상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여기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20개 저 혼자 가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올 일은 없겠지. 아아. 아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사십? 사십? 그럼 20가지. 앞으로 더 들어오면은 우리가 10개씩 가질 수 있는 건데 더 줄어드는 거지. 아아. 그런 거구나. 저 그런 건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원래 나 소마귀 혼자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일단 물건로 갔어. 나이스. 난 좀 안정적이게 선택했는데. 근데 40을 많이 안 갈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때 무난하게 20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네. 아이고 40개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안 그래 내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아아.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40권이 많은 게 좋지. 많은 게 나오면 좋겠지. 거기 다시 나가기 있어요. 진짜 망했네. 다 40 갔을 것 같은데. 그냥 나 뭐 혼자 오기 싫으면. 그냥 나 뭐 혼자 오기 싫으면. 집도. 오케이. 다 똑같은 데 갔어. 아아. 아아.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성우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뭐죠? 아니요. 저 문을 안 하겠지. 안 돼. 왜 들어가 여기. 빨리 나가. 한 번 이거 가봐도 돼. 한 번 가봐도 돼. 한 번 가봐도 돼. 한 번 가봐도 돼. 한 번 가봐도 돼. 아니요. 와 40에 3명 있었어요. 여기가 나요. 5개씩이야. 5개씩. 40은 10 몇 개씩 하자고. 8개. 괜찮아. 어차피 같은 팀이야. 40 나누기 3을 하면은 10. 3.33333334 일단 13개씩 가져요. 이거 한 개는 가위바구 합시다. 야. 가위바구 5인으로 가위바구 한 거래? 네. 두 판 먼저 이기는 거. 오케이. 와 진짜. 잠깐만. 이거 좀 잘 찍어줘. 이거 방송한다 내가. 됐어. 야 진짜. 다시 한 번에. 멀리 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아니야. 너 한 판. 나 1순. 너 1순. 아직 한 번 더 남았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제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와. 오. 근데 다 같이 가는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 루미. 루미 큐브다. 와. 루미 큐브? 루미 큐브가 제일 좋았는데. 나이스. 나는 아니. 시대. 여유가 더 구입하고. 바다에. 야신. 너. 너. 음료. 겨우. 안 내면. 너무 아름다워요. 못 들보는 게 15,000. 여보. 어. 저녁이. 또. 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hop jump jump 노래 잘하네 족가다 족가 저는 족가 뽑았어? 좋네 좋고 뽑았다 우리 뽑았어 일단 이거 먼저 놓고 아니, 놓는 게 좋은 거야? 먼저 등록해야 상대편 거 붙일 수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한데? 4, 3? 하나? 오케이, 내뱉시다 오케이 같은 서비스는 안 줘? 그렇지 내가 주도할게, 이제 똥카드 나와, 똥카드 이게 구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이렇게는 안 돼요, 재경? 이렇게는 안 돼요, 재경?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아, 이게 색깔이 똑같아 가져올게, 너 가져왔지? 네 더 재밌는데, 오랜만에인가? 그냥 안 나오는 애가 더 재밌는데, 오랜만에인가? 그냥 안 나오는 애가, 패가 안 나오네 근데 같은 색깔 한 번 붙이시고 같은 색? 그것도 있고 아, 이제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자 아, 이제 이거 진짜 이거는 근데 나중에 하자, 어차피 다 됐죠, 거기?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한 번에 저거 끝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거 가져와야 되긴 해 아, 이제 이해됐다 아, 근데 이거 게임 되게 오래 걸려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진짜 오래 걸려 아, 이거 진짜 안 좋다 제가 뽑을게요, 다음 나 손, 운이 안 좋아 긍선 됐어요? 끊는 걸로 하자 가져가 보시고 이해 좋아, 아,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제 알겠다, 이제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안 좋은 시트웨션 같은 색깔 나오면 진짜 잠깐만, 이러면, 봐봐 저 검은색 9랑 이렇게 한 페어 만들고 10이랑 이거랑 저 파란색 10 10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거기? 가져갔어요, 거기? 오케이, 해볼게요 오케이, 눈에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뭐였지? 훌라? 훌라? 아, 맞아 훌라랑은 살짝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렇게 웨이 10 10이 있죠?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좋아 많이 냈다 좋아, 좋아 많이 냈다 오케이, 많이 냈다 우와, 재밌는데? 와, 상대 다 자취되네 형, 잠깐만 저 생각 좀 할게요 예 와 근데 같은 숫자 3개는 오케이, 오케이 형, 꼬마요 이거 어때요? 저거 일단 이거 그냥 이거 먼저 놓을게요 그거 놓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위기 조치가 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11도 그럼 붙일 수 있어? 오케이 네,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일단 잠깐만, 저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팔 있나? 위기 조치가 팔 없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그냥 3개 아니었으니까 어문도 치면 여러 개 오케이 저희도 뽑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자, 생각하고 음 아, 이거는 아, 뽑아야 돼 손이 안 보인다 솔직히 다 바꾸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안 된다 이러면 다시 원성 뽑기하기 힘들어 저, 저걸로 너무 좋다 가져면 되겠다 너무 좋다 조커, 낸다, 낸다 조커 옆에 가지고 조커 옆에 있는 거 뭐, 어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조커는 못 빼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12 7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다 뽑아야 될 거 같아 다 뽑자 너무 그러면 말 뽑으면 아니, 말 뽑으면 진짜 좋아요 이게 큰 그림을 해야 돼 큰 거 큰 그림을 봐야 돼 이건 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게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어, 괜찮아 좋아 아, 이거 판 커지 말고 진짜 아, 시, 이 같은 건가 이 검은 이가 나오면 정국은 하, 13 하, 13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변수인데 진짜 변수인데 최악의 가볍인데 이거 없나 없다고 생각하고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여기서 봐야겠다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세 개만 만드는 잠깐만요 얘를 그냥 놔버리자 빨간색 9 엄마, 난 최고야 5 좋아요 8 8 8 8 어, 잠깐만 8 하나 아, 8 하나 한 번 뽑아보자, 우리 일단 한 번 뽑아보자, 우리 일단 한 번 뽑아보자, 우리 일단 일단 6 어, 많이 넣을 수 있다 뽑지 말까요? 어, 뽑지 마 오케이 가능해? 일단 9 7 8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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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바꿔 일단은 아, 저렇게? 검색, 8 하나 뽑아보자 아, 잠깐만 6 할 수 있긴 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잠깐만 더 어렵다 아, 눈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거 그냥 붙여버릴게요 아,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저러면 좋아 우리가 짓게 말아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나 팔 붙였어 아, 잠깐만 오케이 6입니다 이거, 이거 해서 우리 패스 응,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끝 사이다인데, 좀 정리가 잘 되는데 팔 때울 수 있나? 팔 때울 수 있나? 아, 지금 지금 답이 없다 아, 검정팔 넣는 거 대사점? 너무 핸드폰이면 한 화면 볼 수 있는데 너무 이거 삼사 붙이고 음, 이렇게 아,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일 수 있구나 검정색 나중에 보면 되면 수가 많아지겠네 아,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예민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진짜 경기에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아, 근데 일단 끝 없지 끝 없다 뭐야,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건 나이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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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번에 한 번에 뜯는 것 같아 아, 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냉정해, 냉정해 끝인가요 끝인가요? 10 10 10 10 10 12 맑은색 없네 없다 없자 오케이 철회해 보여요 이거 그거 어딨어 10 10 근데 끝났나? 끝난 것 같은데 우리도 잘하면 끝났으니까 안 끝났어요 하고 어, 이거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좋아 이렇게 네 네 아, 오케이 일단 하고 이거 바로 써야 되죠? 잠깐만 저거 위에 검정색 어떻게 못 건드리냐? 아,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이거 다 뽑을까?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3 저거 3 쓰고 다 뺄 수 있거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일단 이거 쓰고 이거 4개 뺄까요? 3으로? 오케이 오, 예스 잠깐만 가자 가자 아, 없어 오케이 검은색 어이 hice 끝냈냐?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됐냐? 이렇게는 힌이 없어 어? 와, 이걸 너무 어? 어? 저거를 갖다 붙일 게 있잖아 잠깐만 와봐 네? 상상상상상 하하 형 그거 갖고 와봐요 4랑 5 좋지? 네, 이거 여기다 놓고 최대가 13이에요, 진짜? 응 아, 잠깐만! 저기, 저기, 저기...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 진짜 괴상이 왔다 끝났어요? 됐어, 됐어 오! 잠깐만 야, 너 그냥 홍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형, 저희 고지가 앞에 보여요, 지금 응 야, 너 그냥 홍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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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에 뜯는 거 맞을까? 오 흠하핳 아, 승리에 떼어 승리에 떼어 승리에 떼어 알갓 와, 이 승리가... 이 승리가 제일 tare다 잠깐만요. 저 파란색 저 9 맞고 다 이은 되면 13만 붙이는 거예요. 일단. 일단 그러네요.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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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발 저기 끝에서 태웠고 여기다 붙이요. 이제 하고... 23, 23 빨간색 이 라이트 팔이 13. 이렇게까지? 뭐! 나이스 이야기 또! 끝났다 끝났다 웨이 어딘가 우와 네가 잘하네 조기팀이 너무 이게 더 차다 잘했다 아 이거 재밌는데 룸이 2?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룸이 한눈에 잘 보여줬다 이거 오늘은 될 날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깝다 네 명이서 역할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사과 사과? 네 네 명이니까 오! 3인 면살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화동아리 그래서 화동아리지 맞추면 베네피트 정도 드릴게요 어 네네 여기 힌트 좀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 뭐예요? 동물? 악 악 동물 악 악은 무슨 지지? 야 이거 일본어로 쓰는 거 뭐야 이타타? 이타 아니야? 이타타 데스노트? 근데 판넬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진짜 알아보기 쉽게 해놨는데 우리는 못 알아보기 하려고 일부러 한자로 쓴 게 아니라 자자성어라 한자로 쓴 거야 근데 니키가 한자를 못 했는데 변수예요 변수예요 너무 큰 변수예요 자 그거 한번 봐야겠다 그럼 나 사자성어라 근데 한자를 너무 못 썼어 그게 포인트예요 3 이게 3은 맞잖아 3 일본 그거 알잖아 이거 삼자? 아 삼자 삼자되면? 아니 이게 형 이거 뜻만 알려주면 안 돼? 이타타 이키마스 이타타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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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데스노트 죽은 거죠 응 백석들은 어때? 백석들은 어때? 백석들은 어때? 서운 독사가 백석을 먹고 죽었다 그게 핵이 동아리니까 그래도 동아? 동아 얘기 동아이 있는 동아리는 아닐 것 같아서 만화 동아책 자 발표합시다 형, 우리 이게 힌트였어. 분위기를 잘 생각해봐.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사모 오빠 아니에요? 네. 저희 그럼 두 팀 다 못 맞춘 걸로 되는 거죠?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맞히세요. 그러니까 1번어로 뭔가 제가 이따다키마스 그런데 죽었어요. 사실 백성공주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너무 근데 깊게 생각했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만화책 읽는 동아리? 오, 맞아요. 오! 오! 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네, 맞아요. 저희의 과 이름은 사과예요. 사과. 사과예요. 사과. 아, 사과야? 사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부. 되게 이거 딥한 과예요. 그리고 사과의 뜻은 말 그대로 사과입니다. 어플루사이. SRG. 그리고 데스노트에 사과가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따다키마스, 여러분. 오늘 사과 잘 먹는다고. 아... 근데 좀 논리가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역시 성훈. 역시 논리를 알아. 일단은 우리보다 나은 게 답을 써놨네. 야, 우리는 우리 답 써놓은 거야. 뭔데요? 아, 여기 설마 정답이 적혀있는 거야?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거는 가상점 드릴게. 따단 따단 따단. 산림면설? 뭐였지?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아, 산림면설. 산림면설. 너도 모르지. 그래서 무슨 뜻인지.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사자 선호가 뭔지 뭐 사자? 잠깐만, 그래서 과 이름이 뭐예요? 화동아리. 화동아리? 화동아리. 아, 그러니까 화를 참는. 근데 동물이란 무슨 뜻이에요? 동물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못 참으면 동물이란. 화를 참기 위해서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악은 뭐예요? 악은 뭐예요, 악. 그러니까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기? 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마가,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화를 참는 동아리. 네. 그러면 각자 뭘 담당하고 있어요? 성훈이 화를 내는 입장을 담당하고 있고 얘는 말려주는 입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인은 뭐 하는지? 저 화낸 회장. 아, 너 화낸 회장이요, 회장. 성훈이도 화낸 회장. 성훈이도 화낸 회장. 성훈이도 화낸 회장. 밸런스 있어요. 밸런스 있어요. 여기는 누가 사과를 해요? 네? 누가 사과를 해요? 제가 그 역할이에요. 이제 희승이 형이 번역, 아니 약간 분석하는 역할? 전 세계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잘못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여기는 이미 잘못 저지른 후에 이제. 아, 그렇네. 역시 한 팀이다. 저희 사과팀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팀 우승 조성입니다. 축하해요. 아, 조성 하나. 아, 조성 하나. 아, 조성 뭐야.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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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케이. 진짜 황금이에요. 한번 봐도 돼요? 진짜 29? 24K 금이에요? 무슨 금이요? 24K? 런닝맨이에요? 진짜 금이다. 진짜 금이다. 진짜 금. 진짜 금 맞아요? 금 맞아요? 오케이, 뒤로 갑시다. 금 맞아요? 오케이, 뒤로 갑시다. 네, 재밌어요. 자, 이거 무조건 내보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무조건 내보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까지만 참아주시고 내보내세요. 불량 생긴다. 형, My Precious. 그거 키 한 번만 해줘요. 골든 키. My Precious. 한 번만 해줘요. 누가 한 번 깨물어주면 안 돼요? 어? 황금이가 한 번 깨물어주면 안 돼요? 어? 한 번 깨물어볼까요? 어? 한 번 깨물어볼까요? 와, 근데 지금 진짜 금이야. 가공이 너무 심하게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 너무 심하게 났어. 오셨는데요? 와, 진짜 금이야. 저도 한 입만, 저도 한 입만. 저도 한 입만. 야, 그래서 올림픽 찰물한테 이렇게 먹잖아. 오늘 그래서 미니게임도 해봤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RMP였습니다. 안녕. 안녕. 와, 각자 방이 있네. 뭐지? 불안한데.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편해. 와, 대박이다. 이런 촬영해도 되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 잠깐만. 야, 이거. 이거. 한없이. 아, 너무 모르겠어요. 아, 너무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많이 안 좋아,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기다려.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귀여운이라.